나락을 믿었어요! 그리고 중단을 결국 맞췄거든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달립니다 울산을 달립니다 그렇죠 월어츠! 자 이제는 우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중단을 맞추면 나락 맞기가 어려진건지요 짐 컷터! 자 웨너퍼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울산은 어떤 걸 걸 수 있나요? 이러면서 랑그라시 맞으면 난리나요 느낌이 랑그라시아를 덮어 준비 중인 거죠 하단 슬슬슬슬슬 잠시 켜나가고 있는 울산입니다! 키칼이랑 썬더 시저스를 믿어야 돼요 최변호수 입자 그렇죠 워투투 딜케 했고요 체력 맞춰나게 했지만 다시 한 번 먼저 질주하기 시작하는 울산 이럴 때 키칼 누리고 있겠죠? 시저스 키칼 누리고 있겠죠? 그렇죠 카운터가 쉽게나지 않습니다 그걸 조심하고 있는 울산! 그러면서 한 번 카운터가 남았는데 다시 한 번 암마발! 자 여기에서 어느 순간 맞을까요? 날았어요! 자 이러면 마지막 나락 한 번에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번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비타! 다시 여기에서 잡기! 날았을까봐요! 그러면서 천천히! 카운터 한 번 바라보고 있는 재배망 선수고요! 자 재배망 그리고 10위 안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서렁그라시아!